이어 6 시즌2 패치노트가 올라왔고요 현재 영어를 자동 한글로 번역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어 6 시즌2의 제목은 붉은색 음영, 붉은 음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 주인공은 테오파넬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토리는 아론 키너가 배합간에 구금된 가운데 디비전 요원과 거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오파넬을 시작으로 키너의 다른 팀 멤버를 확보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시즌 2.0에는 계절 여행이라는 형태로 여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기본 내용은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미션들을 완료해가지고 미션을 클리언 형태로 하는 일종의 시즌 프로젝트 형태죠 각 새로운 시즌의 초기 단계를 안내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핵심 메커니즘을 소개하는 다양한 도전과 목표를 제공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1레벨부터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 미션 목표를 완료해서 경험치, 시즌 패스 경험치, 향상된 아이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모디파이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반 경험치, 시즌 패스 경험치, 아이템, 액티브 조정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의류 아이템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즌 모디파이어, 시즌 글로벌 조정이죠 시즌 조정 얘가 이제 글로벌 조정이 있고 아마 영상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조정이 일부 버프가 된 걸로 좀 보였거든요 오늘 라이브 영상에서는 근데 여기는 지금 자세한 내용까지는 나와있진 않고 글로벌 조정은 이제 중요한 것은 온오프 기능이 있다는 것 온오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글로벌 조정을 키게 될 경우에는 액티브 조정과 패시브 조정이 딸려오고 그 다음에 적대 조정이라고 해서 허스트리 모디파이어라고 해가지고요 적들이 가지게 되는 버프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버프 내용도 좀 이 적대 조정이 조금 어려워요 플레이어 한 대 플레이어 한 대 좀 어려움을 줬었는데 제가 pts 당시 때 기억상황으로는 총 4가지였거든요 4가지였는데 이제 앙갚음, 스타라이트 코팅 스타라이트 코팅이었나요 그 다음에 공포 유발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요런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또 플레이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형태를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목표 이제 아까 말했던 여정 같은 경우는 여정은 이제 1레벨 가능하다 1레벨 부터 가능한 게 여정이라고 하면요 이제 우선 목표라는 거가 있는데 얘는 30레벨 부터 가능하다 라는 게 좀 다르네요 어쨌든 여정처럼 보상은 아이템, 장비 등이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얻어지는 게 일반 경험치, 시즌 패스 경험치 그 다음에 아, 패시브 모디파이어 그 다음에 패시브를 얻게 해주네요 글로벌 조정은 이제 온오프가 되는 거고요 액티브 조정이 3개가 있습니다 액티브 조정 3개 패시브 패시브 조정이 12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액티브 조정을 얻고요 밑에 있는 우선 목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패시브 조정을 얻어서 이 글로벌 조정에서 더 강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시즌의 테마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정, 시즌 조정, 우선 목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게 시즌에 대한 테마가 정해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적인 부분 스토리적인 부분은 이제 추격전 스카우트라는 형태로 변경이 됐거든요 기존의 그냥 추격전이 아니라 추격전 스카우트라는 형태로 변경이 됐고 이번 이어 6 시즌 2 같은 경우는 테오파넬이 두 메인 스토리라인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메노스 스카우트는 새로운 시스템이 될 거고요 매 주간 실행된다 오픈되는 형태 주간 플레이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보상으로는 장비, 경험치, 그 다음에 새로운 수집품 이 수집품을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추격전 스카우트가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되는 거고 그래서 매주가 이제 플레이를 하게 되고요 세 가지가 매주에 세 가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DIFFERENT ACTIVITIES 라니까 이제 뭐 어려운 문제 같은 게 되는 거죠 스카우트 활동이 완료되면은 고유한 수집품을 받게 되고요 현재 스카우트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스카우트에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시즌이 끝날 무렵 모든 스카우트를 완료하면 클라이막스 미션이 잠금 해제되고 이를 완료하면 마스터 클라이막스 미션이 잠금 해제되므로 매주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세요 어.. 잠깐만요 이 얘기는 이제 일단은 마스터 난이도가 바로 열리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 완료시 클라이막스 미션이 오픈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막스 미션을 1회에 클리어를 해야 마스터 나이도 마스터 나이도가 오픈됩니다 클라이막스 미션을 1회를 완료를 해야지만 어.. 마스터 나이도의 미션이 해금이 된다는 형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비가 기어 세트 기어, 무기, 특수효과 어.. 일단 먼저 스트레가 스트레가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였죠 20m 적 처치 시 범위에 효식 생성 효식당 어.. 데미지 증폭 15% 되는 걸로 그래서 20m 범위로 이제 다시 돌아온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 센트리온 센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 1,2번 무기 바꿀 경우에 이제 무기 특수효과가 변경되는 어.. 무기 효과 변경 어.. 무기 수없이 무기 효과 변경이라고 했나? 음.. 근데 이제 1번 무기가 20% 발사 속도 그 다음에 20% 무기 데미지 어.. 50% 탄창 용량 그 다음에 50% 어.. 재장전 속도 요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하튼 요런게 있구요 그 다음에 기어세트 기어세트로 벌토스 얘가 조금 쓰기가 되게 애매해요 보면은 이제 얘 중요한 거는 네 번째 탤런트거든요 얘가 네 번째 효과가 진짜 애매한게 그 25m 내에 있는 적을 죽일때랑 25m 밖에 있는 적을 죽일때 효과가 다른데 25m 내에 있는 적이랑 밖에 있는 적을 번갈아 죽여야지 이게 스택이 쌓여요 번갈아 죽여야지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그 한 놈만 죽이면은 효과를 못 얻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25m 밖에 있는 적을 죽일 시에 그 40%의 무기 데미지 샷건과 SMG와 피스톨한테 이렇게 얻게 되고 20%의 데미지를 돌소랑 LMG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접 소총 빌드로 뭐 해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애매하죠 어 애매해요 어 이게 진짜 되게 애매한 애들이요 단순히 40%만 얻겠다고 쓰기에는 조금 진짜 애매한 애들입니다 그런 애들이었고 요거는 뭐 그냥 이렇게 있어도 다들 내일 업데이트 되면은 아실 거라고 보여요 제 pts 영상에도 있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가투스 SPA 브랜드셋 얘가 이제 1세트 효과가 스왑 스피드 무기 교체 속도가 30%고 2세트 효과가 70% 적정 사거리 3세트 효과가 무기 데미지인데 얘도 조금 애매하죠 네임드 백팩이 어 사용만 할 가능성이 있다 차권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사수 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5% 데미지 증폭이 45%이기 때문에 이게 순간 DPS 값이 굉장히 엄청나고 특히나 제가 그 칠흑 시간 철마 작전이랑 스피드런할 당시에 얘를 썼었어요 팔방미인을 팔방미인을 썼는데 어 이게 괜찮았습니다 한방 데미지 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네임드는 얘는 좀 예능적으로 또는 아니 특정적으로 쓸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의상은 외형은 요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어 네임드 무기 더 드릴 라는거 더 프로페션 스트라이크 그 20이 밖에 있는 적을 죽일 시에 스택을 쌓게 되고요 최대가 이 스택을 쌓게 되고 어 20미터 내에 있는 적을 때릴 시에 15%의 어 무기 데미지 증폭 을 얻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난감하죠 예 난감합니다 뭐 이번 브랜드 세트 있었고 이번 브랜드는 이제 네임드 백팩은 쓸 만하다 정도 3번이 탤런트 네임드 무기죠 얘가 20미터 밖에 있는 적을 죽여야지 스택을 얻는데 데미지 증폭은 20미터 내에 있는 적이에요 20미터 밖에 있는 적을 죽이고 나서 20미터 내에 있는 적을 때리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 습관적으로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적을 먼저 죽여야 되는데 이 무기 데미지 증폭을 얻겠다고 멀리 있는 적을 때리고 가까이 있는 적을 때리는 게 거기다 20미터라는 에베한 거리잖아요 20미터 밖으로 돌격수총이 데미지가 많이 좋지가 않아요 20미터 넘어가면 이거는 왜 다 온 건지 모를 그런 거예요 자 이런게 있고 일단은 뭐 얘는 이제 못 쓰겠다 새로운 기어 세트도 얘도 못 쓰겠다 그냥 심화용으로만 올리겠습니다 못쓰먹겠습니다 뭐 특정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못쓸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나이도 마스터 나이도 미션이 나오게 되고 추격전 클라이막스 미션이 나오게 되고요 스케일링과 스킬 한계까지 끌어올릴 계좌별 수정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아 마스터 나이도 이거는 글로벌 모디파이어를 적용이 되나봐요 얘는 글로벌 조정 강제 적용 이거는 강제 적용이 맞나 추격전 마지막 미션 인데 추격전 마지막 미션만 마스터 나이도가 되는데 지금 번역된 내용으로는 계절별 수정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시즌 수정자가 포함되어 지금 다른 해석으로도 더 강력한 적 확장과 시즌 수정자가 포함되어 기술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마스터 나이도를 하려면 글로벌 조정을 켜야된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 얘는 어 이거 좀 반발이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상으로는 어 프로보케이터 라는 특급 조끼 특급 조끼를 보상을 얻게 되는데 어 탤런트가 이제 15m 이내에 적에게 받는 피의 저항력이 35%만큼 증가합니다 하거든요 받는 저항력 35%인가?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게 저항력만 올릴거면 지금 어차피 정방 빌드나 이런게 정의 대상 방어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굳이 35% 를 올리기 위해서 이걸 껴야되나 만약에 이걸 껴서 뭐 기타대 방타대 끼고 뭐 하면은 뭐 잘 된다라고 보면은 또 모르겠는데 일단은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점이죠 중요한거 또 중요한 내용이 변경점이지 어 먼저 이제 어 무기의 변경점인데 슬레지 해머랑 모스키토 어 슬레지 해머가 예 기존의 40%가 아니라 15 15랑 20% 20%의 이제 방어도 또 대상 받는 데미지 어 more damage to armor 거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이걸로 줄어들었구요 그 다음에 모스키토 모스키토 같은 경우도 이제 25% more damage to armor 방어도 대상 받는 데미지 25%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슬레지 해머랑 모스키토 둘 다 이제 좀 너프를 먹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어 소총 지사수 일부 소총과 지사수가 어 풀 오토 가능해졌구요 어 소총 같은 경우는 이제 acr uic 어 탐식자 m1a m4 lubwa mdr mk47 mk17 sig716 usc 요렇게 어 됐구요 m16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m16은 3.4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mmr 쪽에서는 g28 mk20 svd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패치노트에서 잘 안달아 놓았던 내용인데 어 루트풀 업데이트 루트풀 해서 이제 드랍 어 네임드 장비 드랍 풀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미션들에서는 요 해당 네임드가 드랍이 되게끔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캠프 화이트 오크에서는 파이로마니악 그 다음에 메케니컬 애니멀 이게 기계동물 그 다음에 왕군세자 그 다음에 달파에서는 왼손잡이 어 루즈벨트 아일랜드에서 하얀사신 나오네요 어 이제 루즈벨트 아일랜드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닝에서는 메닝에서도 어 하얀사신 나오네요 루즈벨트 아일랜드랑 메닝에서 하얀사신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드베이스에서 빅쇼 나오고 뭐 요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패치 내용 한번 둘러보시면은 어 쭉 아실 것 같구요 그래서 필요한 네임드 무기 같은 경우는 요 해당 미션 가셔서 파이밍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나서 어 또 뭐가 있지 아 요거 하나 있네요 어 이제 외관모드 가슴박팩 장갑 무릎 보호대 외관모드를 이벤토리에서 하는게 아니라 의류로 옮겼다고 합니다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네요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추천 이벤트 친구 추천하시면은 인설전트 유니폼과 인설전트 백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내 백팩이랑 유니폼 안 보여주냐 자 그리고 시즌패스 어 시즌패스는 레벨 1부터 시작하는 디비전 플레이어 이용할 수 있구요 1000프리미엄 크레딧으로 판매되고 그 다음에 어 3000프리미엄 크레딧으로 구매 가능한 프리미엄 플러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 옵션은 프리미엄 시즌패스와 다양한 보상을 묶어 더 크극한 스크래치를 제공합니다 야 시즌패스도 단계 나누는데요 애들 지금 시즌패스 단계 나누는데 그리고 시즌패스로는 어 기어 염색 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그 장비 염색 이랑 무기 스킨이랑 의상 2개 어 암패치 야 이러면 시즌패스 굳이 살 이유가 없는데 400개의 가성화 패력도 갈 수 있습니다 무료 플레이어는 이제 시즌패스에서 화장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트랙에는 의상 1개와 무기 1개 스킨 장비를 맞추고 DC 거래에 돋볼 수 있습니다 아 일단 시즌패스를 사지 않을 경우에는 어 무료 트랙에 의상이랑 무기 스킨 1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음 야 그 다음에 일회성 오퍼로 또 19.99달러에 어 됐는 또 이제 요게 있네요 어 요거 2000 크레딧 짜리로 요것도 준다고 하구요 어쨌든 시즌패스랑 아까 배틀패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배틀패스가 안 나옵니다 여기 배틀패스가 안 나오고 어쨌든 배틀패스에 관련한 거는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인게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죠 어 직접적인 이제 밸런스 부분 밸런스에 대한 게 이제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 밸런스 어 돌소 부터 보시면요 이제 요게 돌격수촌 관련한 내용인데 어 AKM AKM F2000 뭐 F2000 버프 받은 거 그대로고 어 특별하게 어 허니백저는 버프 먹었고 어 P416이 데미지 살짝 너프 먹고 850으로 올랐네요 발속이 시타르 데미지 버프 탄창 용량 40에서 30으로 어 PDR 시그 F2000 30이고 850이고 특별하게 바뀐 건 없네요 음 특별하게 여기서 돌소 바뀐 건 없고요 SMG 도 봅시다 SMG 도 보면은 MP5 버프 그대로고 근데 MP5를 왜 30발로 너프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 벡터도 이거 지난 PTS에 거의 그대로네요 지난 PTS랑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LMG 전 이제 경기관총에서 가장 기대된 게 M249에요 M249가 지금 550 RPM에서 850으로 올랐거든요 현재 경기관총 중에서 RPM이 가장 빠른 친구인데 데미지가 좀 낮죠 대신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M249 베이스에 경기관총 네임드가 있어요 걔는 안정성이랑 명중률이 낮아진 대신에 무기대미지가 22% 올라가는 친구인데 그럼 얘가 22% 또 올라가게 되면 얘가 한 52만 아 5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850인데 556만 정도 되면은 MG5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M249 네임드에 블랙프라이데이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렇고 근데 RPK가 너프 먹은게 조금 안타깝죠 RPK도 잘 쓰고 있었는데 그리고 L86이 발속이 700으로 버프인데 이거 색칭 안치는데 또 슬랩프니르도 나쁘지 않아요 재장전속도가 슬랩프니르가 또 얘네가 MG5 베이얼인데 재장전속도가 좋아지니까 근데 경기관총은 재장전속도 하 RPK랑 L86 재장전속도 너프 먹은거 봐 와 이거 이거 실화냐 RPK랑 L86이 이게 말이 안되지 되게 MG5보다 리로드 스피드가 늦어져 이거는 말이 안되는건데 이래서 애들이 게임 안해봤다니까 그래서 그렇고 자 라이플로 갑시다 라이플에서는 이제 1886이랑 아 1886과 그 어떠한 무기도 그 팔이랑 다리에 맞았을 때 데미지가 감소되는게 없도록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있었나봐요 팔다리에 맞았을 때 데미지 감소되는거 그렇다고 하는데 뭐 1886 아니 그 소총은 다른것 보다요 그냥 기본으로 딱 요거 두개만 쓰시면 돼요 M1A랑 UIC M1A랑 UIC 요거 두개 일단 기본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취향이 맞다면 MDR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거 쓰시면 돼요 1886은 좀 취향에 많이 타긴 하는데 M1A랑 UIC가 자동화가 됐잖아요 지금 자동화 됐을 때 명중률이 가장 좋은 애가 M1A랑 UIC에요 반동이랑 명중률이 가장 좋아서 요 M1A랑 UIC 두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86에 뭐 단호함 달아서 쓰는거는 취향이시고 예술가의 도구가 그게 시그 베이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예술가의 도구 써보는데요 아 명중률이 안좋아요 반동이 이제 한발 쏘고 자기자리로 안와요 탄이 엄청 집탄이 엄청 튀어가지고요 어 예술가의 도구는 안쓰시는게 나아요 차라리 쓸거면 UIC에 소총수 달아서 쓰시는게 낫습니다 이게 훨씬 괜찮고 다음에 MMR 지사수죠 지사수는 이제 전반적으로 너프에요 전반적으로 데미지가 거의 다 너프고 아 그래서 일단 단호함 그 헤드헌터 단호함 빌드가 지금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긴 하는데 어 이제 마지막 희망은 하얀사신이죠 어 지금 M44가 하얀사신의 베이스인데 기본 M44 R총의 데미지값이 요거거든요 43만 근데 하얀사신 쓰면은 약한 45만에서 46만 정도로 올라올겁니다 그래서 하얀사신에 한해서 모델700보다 조금 더 데미지가 나올거에요 근데 조금 더지 기존 모델700이 넘사하긴 했어요 그 이전 모델700이 넘사벽이었고 SR1도 너무 좋았고 음 근데 모델700도 지금 너프를 많이 먹죠 그래서 이제 하얀사신이 일단은 그나마 답이 되긴 할거에요 하얀사신이 답이 돼요 왜냐면 M700도 이제 너프가 되기 때문에 데미지가 예전에는 M700이 더 M44보다 좋아하는데 지금은 역전됐죠 그래서 조금 아 좀 이제 저격총은 전반적으로 지금 너프각이여가지고 이제 레이드 같은데에서는 어쩌면 레이드 스피드런용으로 할거면은 이제 진짜 네메시스 다시 꺼내서 연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샷건 샷건은 이제 탄창형이냐 튜브형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이제 한발한발 딜은 SPAS랑 M870 얘네가 좋구요 그래서 이제 그 연속타격 달고서 헤드헌터 헤드헌터 연속타격 빌드로 쓸거면은 M870이나 SPAS 쓰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612가 너프를 좀 먹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612는 그래도 밀때는 여전히 괜찮고 그 다음에 ACS가 버프를 먹긴 했지만 재장전속도가 좀 너프죠 이게 탄창형태가 재장전속도 너프 먹은게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근접에서 빠르게 쏘고서 재장전 빨리 해가지고 또 다음적을 트래킹해서 빨리 죽이고 해야되는데 재장전속도를 이렇게 너프해버리면 아 좀 마음이 아프죠 이러면 근접에서 쓸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게 좀 아쉽습니다 어 여하튼 어 이게 ACS랑 612가 근접용인데 근접용을 재장전속도를 너프를 시켜나 이러면은 쓰지 말라는 거지 물론 ACS 기동타격대용으로 쓰긴 괜찮습니다 여전히 기동타격대 버프용으로 한탄창 쓱 로클롤로 한탄창 쓱 갈기고 스왑해서 쓰면 되는거라서 문제될건 없지만 612 너프가 좀 가슴이 아프죠 자 그 다음 권총 아이 권총 많아요 권총은 이제 솔직히 여태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어 권총 단호함 빌드 쓸거면은 그냥 요거 하베스트 하베스트 아니면 맥은업 둘중에 하나 하베스트 있으시면 하베스트 쓰시구요 하베스트 없으면 맥은업 쓰시면 됩니다 요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드 권총 네임드지 카드 권총 네임드는 뭐 성능이 아니라 특수효과 때문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수확 미만 잡 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무기 모듈이죠 무기 모듈 대부분 버프에요 어 대부분 버프 먹은 거라서 어 요거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 어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헤드샷 데미지 버프 먹은 거 그 다음에 어 탄창 용량들 버프 먹은 거 그리고 이제 머즐부터 이게 총구죠 어 총구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크리티컬 히 데미지 그러니까 치명타 데미지가 총구에 달리는 게 5%에서 10%로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헤드샷 데미지도 3%에서 10% 데미지와 관련된 모듈들이 버프를 먹었다 이게 좀 어 유의적인 거긴 하죠 왜냐하면 너프를 먹은 총기들이 모듈을 통해서 다시 버프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건 있어요 어 최소 데미지 값은 낮아졌어요 네 최대 데미지 값이 아마 비슷해질 겁니다 기존이라 그래서 데미지의 레인지가 좀 넓어진 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 너프 먹은 것만큼 요걸로 가름을 해라 약간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 크리티컬 데미지 다 10%짜리로 버프를 먹었구요 그리고 광학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딨어 헬샷 데미지도 버프 먹었고 어 치명사 데미지도 버프 먹었구요 이제 언더배럴 이제 총구 아니 손잡이 전방 손잡이도 역시나 크리티컬 데미지 버프 먹었구요 그 다음에 특수효과들도 대부분 버프입니다 어 엔트레치가 이렇게 참업하기 였죠 참업하기도 버프를 먹었고 어 능력에 대한 버프보다는 이제 쿨다운이 이제 더 빠르게 되는거죠 네 건슬링어도 어 무기교체 시 무기 데미지 증가가 이제 20%에서 23% 운동탄력도 어 스킬 데미지가 1%에서 1.5%로 절멸이 너프죠 절멸이 25스택에서 20으로 너프 받았습니다 절멸이 너프구요 그 다음에 오버워치가 경계태세 경계태세 경계태세가 기존 12%에서 14% 버프구요 어 스파크가 불꽃이 15%에서 18%로 버프구요 그리고 세이프가드 가 이제 어 스킬 리페어 이게 스킬 회복이거든요 그 방어도가 최대일 때 스킬 회복이 130%로 증가 되는거 이거 힐러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그 기어 방어구 에 대한 것도 헬로우맨 같은 경우는 얄기어 베이스 네임드 마스크인데 생 데미 10%에서 14%로 그리고 모성애 장갑이죠 스킬 생명력이 10에서 25% 그 다음에 핸드쉐이크가 구두닭수 상태이상 효과가 15에서 16으로 그 다음에 날발 날카로운 발톱이죠 날카로운 발톱에 어 권총 데미지 값이 11%로 버프 네 피사로의 권총집이 이게 너프에요 어 원래 15% 무기 데미지가 10%로 너프 먹었어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무기 탤런트 남꾼 어 명중일 50에서 80% 이고 어 이거 알레그로는 발사수도 그 빠르게 영쾌하게 얘가 12%에서 15%로 올랐구요 브레드 바스켓은 바디샷 적중시 헤드샷 데미지가 올라가는 건데 기존 35에서 55으로 네임드는 50에서 70으로 올랐구요 맹인 시력 상실된 적을 때리시 무기 데미지가 20에서 30으로 25에서 35으로 올랐고 빠손이 그 너프 먹었죠 빠손이 이제 4%에서 3%로 네임드는 8%에서 5%로 근데 이거 너프 먹어도 빨라요 너프 먹어도 쓸만합니다 그리고 그 킬러 같은 경우는 치명타 데미지로 적을 죽였을 시 그 다음 치명타 데미지가 어 70으로 증가하는 거 40에서 70으로 50에서 90으로 올라갔죠 이거는 ACS샷권에서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그나이트가 방어감에 들어가는 거죠 방어감에 들어가는게 20에서 25으로 25에서 30으로 optimist 어 이게 낙천주의자 에 대한거죠 낙천주의자에 대한건데 이게 3에서 3.5% 참파에서 3.5% 4에서 4.5% 낙천주의자도 좋아졌구요 퍼펙트 오티마이즈 그 무기 조작력이 30%에서 40으로 그 다음에 Preparation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그 다음에 리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 헤디샷이 그 스킬 회복 30에서 60으로 40에서 80으로 이것도 많이 올랐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대부분 네 버프 주는 애들이 많이 올랐어요 어 버프 주는 애들이 많이 올랐고 세디스트도 올랐죠 20에서 30으로 잠시만요 근데 방하강 이그나이트가 얘는 얘는 왜 20에서 25야 세디스트는 20에서 30인데 이것 좀 불공평한데요 썬더스트라이크도 20에서 30인데 왜 방하강만 25야 이거 이거 조금 말 나오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그거죠 앙심 기존 원안 같은 경우는 15, 15였는데 이게 16, 15으로 올라갔고 어 완벽한 앙심 같은 경우는 18, 18이었던게 21로 올라가네요 얘는 좀 쓸만해지겠다 그리고 이게 신중함이죠 신중함도 버프를 먹었어요 기존에 이제 발사속도 20% 증가하고 데미지가 30% 마이너스 됐던게 어 줄어든 데미지는 더 적게 줄어들었고요 25로 발사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반 데미지가 더 잘 나올 거예요 초반 DPS가 훨씬 더 잘 나온 형태로 신중함 좋아졌고요 이게 탈진이죠 탈진 조작력이 어 40이었던게 80으로 외부인 외부인 같은 경우도 완벽한 외부인만 버프를 먹었어요 완벽한 외부인이 기존에 125였던게 150으로 그 다음에 비하인드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15에서 20 20에서 25 버프를 먹었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노스의 버프고요 노스가 기존 3%였던게 3.5%로 버프 먹었어요 그리고 퍼펙트 제즈핸드 어 지장전 스피드가 30에서 50으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펌프업 이게 재장전 시 무기 데미지 증가 되는건데 얘가 기존 1%였던게 1.2%로 5%였던게 6%로 5%에서 6%로 올라간거는 얘 그겁니다 더블 배럴 샷건에 있는 완벽한 펌프업이거든요 지금 이게 한국말로 기억이 안나는데 더블 배럴이기 때문에 5%에서 6%로 올라가는거에요 요정도가 있구요 자 이게 파트1이고 파트2가 또 있습니다 어우 길어 파트2가 또 있어요 파트2에서는 이제 기어세트 얘기하죠 하드와이어드 역시나 pts때 리뷰한거랑 크게 다를 바는 없어요 어 이거 쿨다운 되는게 다 하면은 5초까지 줄어든다는거 요걸로 해서 이제 무한돌돌이 빌드가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아이기스가 어 4% 데미지 저항 인데 얘도 3%에서 4%로 버프를 먹긴 했지만 애매합니다 아이기스 쓰기 어려워요 그리고 하트브레커 또 버프죠 데미지가 1%였던게 1.1%로 어 스택당 1.1%로 버프 그 다음에 에이스에이트가 재밌어졌죠 기존에 막스 어 mmr만 가능했던게 이제 소총과 mmr 모두 가능하다 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재밌어졌어요 소총 소총과 쓰는 소총으로 쓰는 에이스에이트 필드 그래서 꽤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킹포인트 한계점이죠 한계점도 기존보다 데미지 보너스가 어 4에서 6이었던게 4에서 7.6으로 7.1으로 올랐는데 문제는 한계점 자체가 발동이 너무 어려워요 발동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안써요 그래서 이거 쓰느니 차라리 에이스에이트 소총 쓰는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다음으로는 협상가죠 협상가 좋아졌죠 기존 협상가 백팩에 달려있던 치명타 치명타 데미지 전이가 100%였던게 112%로 기존보다 더 높은 데미지를 전이 시켜줄 수 있는거죠 그래서 요것도 협상가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지 명령 긴급지 명령 긴급지 명령도 좋아졌죠 기존 긴급지 명령 조끼에 있던 효과가 효과가 이제 할로포인트 출혈탄이 무뎀 35% 증가했는데 이거를 50% 증가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기존 긴급지 명령을 제가 절멜이라 썼었는데 이제는 절멜보다 긴급지 명령 조끼를 쓰는게 훨씬 좋다 그리고 조끼를 쓰면 할로탄만 있으면 바로 초반부터 높은 데미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어 기동타격대 기동타격대 너프죠 PTS 2차대랑 똑같네요 어 가방효과 1%였던게 0.9%로 요거는 PTS 2차대랑 똑같구요 그 다음에 운브라 운브라이니셔티브가 버프를 먹었는데 어 얘네가 또 이게 색깔칠을 안해놨네 그 버프 먹은 내용은 이제 치명타 데미지가 1.2%로 올랐구요 발사수도 0.4%로 올랐습니다 기존의 0.3%가 1%였던게 어 발사수도 올라가고 치명타 데미지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순간 DPS 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옴브라이니셔티브도 나중에 꽤나 잘 쓸 만한 그런 빌드가 될 수 있다 볼 수 있구요 자 이제 브랜드네요 아 브랜드 슬프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킬 데미지와 관련된건 다 너프라고 보시면 되요 와이번웨어 스킬 데미지 너프구요 무라카미 스킬 데미지 너프구요 엠프리스 스킬 효굴 3세트 효과에 있는 스킬 효율이 너프입니다 8%로 그래서 뭐 물론 2%씩 너프긴 하지만 너프는 너프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스킬 빌드가 다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데미지와 관련된건 네 합스에 헤즈자 데미지 13%로 너프구요 2% 떨어졌죠 아이라이드 홀딩도 헤즈자 데미지 13%로 너프입니다 그리고 그루포 솜브라에 있는 크리티컬 데미지 13%로 너프구요 체코에 있는 크리티컬 히트첸스 치맥단 확률도 8%로 너프구요 얘네가 너프가 되니까 어 프로비너스 의문의 3너프 의문의 3면벙 어 프로비너스 싹 다 너프구요 그리고 소콜로브와 어 소콜로브 소콜로브 그 뭐냐 기동타격대 대한거죠 얘도 치맥타 확률 치맥타의 미지 둘 다 너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핫샷필드가 아이라이디랑 뭐 합스 이런걸 쓰잖아요 아이라이디에 합스나 얄기어를 쓰는데 이게 헤즈자 데미지가 2%씩 너프를 먹었어요 근데 무기에 붙일 수 있는 헤즈자 데미지가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퍼센트만 보면 늘어났긴 했어 근데 또 지사수에 대한 근본적인 알총의 데미지가 또 너프를 먹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값은 약간은 너프에요 되게 이것저것 여기저기에서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해가지고 조삼보사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밸런스 잡을거면 왜일지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는거에요 저는 이걸 매시즌마다 반복할텐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화기 빌드에 치명타 확률 치명타 데미지 값과 이제 헬샷 빌드에 헬샷 데미지 값 그리고 스킬 빌드에 있는 스킬 데미지 값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질 것 같구요 자 다음은 특급 무기네요 특급 무기 일단 비콘 버프입니다 비콘 버프 먹었어요 기존에 4%씩 올라가던게 6%씩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최대 데미지 값 자체가 올라갔죠 최대 데미지 값 자체가 올라갔구요 그리고 무기의 기본적인 이제 헬샷 데미지 무기에 달린 모듈 애들도 다 버프를 먹었구요 이 모듈 버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헬샷 데미지가 기준 30%에서 40%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4%씩 올라가던게 6%씩 올라가요 그럼 최종적으로 올라가는게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콘은 또 재밌게 쓸 수 있을겁니다 물론 탄창 용량이 문제지 흐흐흐 탄창 용량이 어 탄창 용량이 좀 적으니까 비콘이 그 다음에 성엘모 성엘모 성엘모는 데미지에 대한 변경은 여기 상황이 적혀진 않는데 일단은 요 모듈 리 너프를 많이 먹었죠 어 크리티컬 확률 크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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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지 둘 다 너프고 어 조작력도 너프입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비콘 이정도 버프 줄거면 성엘모 너프를 왜 했지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성엘모 성엘모 너무 다들 성엘모 쓰니까 일부러 너프 때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는데 아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독수리를 거느린 자 어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데미지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멜레온 도 버프를 먹긴 했어요 기존에 이제 바디샷 75스텍이었던게 65스텍으로 바뀌었고요 어 다리 때리는게 30에서 20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이 65스텍을 쌓는게 한 스텍 한탄창 안에 일단 안 쌓아지니까 어 좀 운영 자체가 일단은 어려워요 카멜레온이 그래서 여전히 버프를 먹어도 안 쓸 것 같아요 네 죽음의 기부인도 어 모듈에서 버프를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역화도 역화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역화 기존에 1%씩 올라가 1%씩 200스텍을 올리던게 2%씩 100스텍을 올렸어요 어 산술적으로만 봐도 기존보다 최대 데미지로 가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은거죠 그래서 역화가 다음 시즌에 꽤 재밌게 잘 쓸 것 같아요 저도 역화 빌드 지금 하나 만들어놨는데 어 역화 빌드랑 비콘 빌드 요거 좀 재밌게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촉새가 버프긴 해요 촉새가 버프긴 하거든요 어 어 발사 속도 증가가 기존의 20% 에서 25% 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버프만 먹으면 진짜 미친듯한 발속을 먹일 수 있는데 문제는 발동 조건이 좀 어렵죠 15m 15m 내에 있는 적의 수에 따라 가지고 버프를 먹는 거기 때문에 15m 내로 접근을 해서 재장전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게 어 이게 조금 어렵죠 음 그 다음에 강철어파도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데미지가 버프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블루스크린도 역시나 블루스크린도 발사수도 버프 먹구요 그 다음에 어 뭐야 재장정속도 버프를 먹었네요 그리고 탄환재앙도 어 치명타 확률과 안정성 버프를 먹었구요 탄환재앙은 그 다음에 무자비 같은 경우는 어 반동이랑 안정성 어 무기조장력 반동과 관련된 부분이 버프를 많이 먹었네요 그럼 반동이 버프를 먹었다 어 그럼 무기조 무자비도 좀 재밌어지겠는데요 그리고 빈디케이터가 이제 약점에 하이라이트 된 곳에 되는 무기 데미지 값이 40에서 60으로 버프를 먹었구요 스콜피오는 너프죠 어 기존에 1367로 이제 상태상력과 적용되던게 2469로 늘어났습니다 무자비 버프돼도 반동 미쳤어요 어 일단 시즌 돌아오면 한번 써봐야겠네요 저 일단은 충격까지는 한탄창 안에 해결이 돼요 충격까지 한탄창 안에 해결이 되는데 그 20%만큼 데미지 받는 데미지 증가되는거는 두번째 탄창을 탄창을 갈아야지만 어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 일단 그래도 쓰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기존에는 한탄창 안에 여기까지 됐으니까 되게 좋았는데 음 이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이제 특급 무기에 대한 데미지가 쭉 나오죠 자 하나씩 봅시다 비코는 일단 데미지 버프 어 탄창 용량도 버프 먹었네 어 이런 비코는 되게 좋아지겠는데요 스트레가가 발사숙도 버프 먹었고 데미지는 너프고 성엘모는 데미지가 오히려 버프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작력이나 이런게 좀 너프긴 하지만 이러면은 또 이것 나름대로 성엘모는 여전히 좋을 것 같아요 축천기 버프구요 그 다음에 어 독수리를 거느린 자 독수리가 이제 데미지가 너프 먹었네 발사숙도만 버프 먹고 아 이러면 독수리도 쓰기 애매해지는데 이러면 일단은 비콘 성엘모 좋구요 특급 무기 일단 비콘 좋구요 성엘모 여전히 좋구요 스트레가 좀 애매하구요 카멜레온은 데미지 버프를 먹긴 먹었는데 아 카멜레온은 한번 고민해볼게요 조끼 너프고 아 역화가 데미지가 너프구나 근데 역화가 특수효과가 버프여서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촉새 데미지 너프네요 발사숙도만 850으로 늘긴 늘었네 이러면 촉새는 그냥 진짜 전개톱 같이 쓰는 느낌이든 우르보로스 와 데미지도 너프야? 우르보로스 데미지도 너프고 발사숙도 너프고 일단은 돌격 소총에서는 비콘 성엘모 성엘모 스트레가 기관단총 역화 모르겠습니다 역화도 좀 애매해지고 우르보로스 아 얘 우르보로스 좀 봐야겠네요 우르보로스도 좀 애매해졌네요 음 와 기관단총은 데미지가 다 너프에요 기다는 지금 소총에서는 뭐 무자비 빈디케이터 다이아몬드 백 쓴다고 하면 다이아몬드 백 어 다이아몬드 백 정도 그 다음에 어 신성제국 어 버프인데 안씁니다 그리고 사마귀 의문데 너프 아 사마귀 의문데 너프 일단 지사수는 지사수는 그냥 그거 쓰세요 네메시스 어 지사수는 네메시스 쓰면 되고 어 경기관총 경기관총에서는 일단 강철어파는 여전히 좋구요 강철어파는 뭐 데미지가 좀 너프긴 하는데 여전히 괜찮고 아 블루스크린 되게 애매해요 강철어파는 여전히 좋고 블루스크린은 되게 애매한 친구가 됐구요 그 다음에 역병 역병이 이제 발사속도가 미쳤죠 850으로 역병 550이던게 850 됐고 무기 데미지도 올랐습니다 어 역병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블랙킹은 그냥 뭐 그냥 쓰면 되는거고 강철 아 스콜피오가 데미지도 너프구나 스콜피오가 데미지가 너프여서 야 이러면 스콜피오 아 리로드도 너프네 1.8에서 3으로 이러면 진짜 정방 딜탱 빌드가 조금 애매해지게 되세요 아 좀 어렵다 샷건 스콜피오 스콜피오 밖에 없어서 그렇지 지금은 지금 오버로드도 버프인데 오버로드 쓸 일이 있다 아이유 너프 먹었고 모스키토 버프긴 한데 그 다음에 뭐 탐식자 아 이제 탐식자가 소총에서 이제 탐식자 왜냐하면 자동화됐거든요 자동화돼서 탐식자 재밌을겁니다 네메시스 레그루스 여전 그대로구요 그 다음에 카타르시스 마지막으로 카타르시스가 어 스택당 1% 무기 데미지 증가였던게 1.5%로 올라갔다는거 요거까지 하고 끝났네요 아 길었습니다 요거까지 보면은 패치노트는 다 본거 같아요 음 타이트 업데이트 22 패치노트 다 봤네요 아 일단은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패치노트까지 같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어 일단 뭐 정리 아닌 정리를 하자면은 정리 아닌 정리를 하자면은 뭐 돌교소총은 좀 선택지가 많았다 정도 비콘 성앨모 스트레가 요런거 쓰면 되고 기관단체용은 전체적인 너프 어 전체적 너프 어 선택지 많아짐 소총은 재밌어짐 소총은 재밌어졌어요 탐식자가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지사수는 여전히 이제 네메시스 구요 경기관총은 이제 효과중심 그쵸 이게 됐죠 강철어팟 재장속도가 좋아져가지고 강철어팟도 괜찮고 블루스크린 좀 애매할 것 같고 역병이 일단 좋아졌구요 그리고 샷건은 어 눈물겨온 어 스콜피오 말고 쓸게 없다 여전히 스콜피오 어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음 일단 어쨌든 오늘 시즌2에 대한 패치노트까지 쭉 봤는데 어 아쉬운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조사모사 적인 부분이 있고 일단 오늘 라이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음 그게 있죠 이제 매 시즌마다 컨셉이 정해질거에요 그러면은 해당 컨셉에 따라서 어 밸런스가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밸런스가 바뀌는 거에 따라가지고 또 무기 파밍을 다시 무기나 장비 파밍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어 바뀐 밸런스에 따라서 파밍을 다시 해야한다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 같아가지고 아 좀 슬픕니다 이게 어 앞으로의 디비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어 좀 불안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어 요 내용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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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